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예 그럼 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좀 더 잘생겼어 그럼 왜 이렇게 소리치는 정도는 아 진짜 잘한다 이거 예?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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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이 기억이 안 나? 아니에요 너무 사다주자 악모를 사다주자 오! 뭐져 써요? 입도 꺼지 안 한다이 브라보! 마지막 그 뽀뽀 엊그저 때도 한 거 같은데 엊그저 때도 한 거 이런 불미수론 이랬잖아 여기 왜냐면 끊은 건 없어요 그런 짓 해본 적이 없어. 79년도에 결혼했으니까 45년째 연애 중입니다. 궁금해서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서 자기 사랑했을 때 뭐라고 하시는지.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서 자기 사랑했을 때 뭐라고 하시는지. 그 표현을 평생 처음 하기 때문에 혼자 홀쩍거릴지도 몰라요. 평생 음한 남편으로만 살았기 때문에. 아들한테도. 다른 분이 받으셨대요. 종국이 형 아버님 얼굴 팔아주셨는데. 이야기해보자 사랑합니다. 그거 뭐 했어요. 당장. 당장. 우리도 애쓰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